귀촌, 귀농을 희망하는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은 전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0대 대도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62%가 귀농과 귀촌 의향이 있고 이 가운데 44%는 전남을 귀촌귀농지로 선택했습니다.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대비해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과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